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술 중에서는 발효주가 있고 중류주가 있습니다 발효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막걸리죠 또는 포도주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중류주 중에서는 소주라든가 위스키 같은 건데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이 발효주, 막걸리 같은 데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에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그와 함께 그래도 주의할 점 그 다음에 또 막걸리 좀 건강하게 드시려면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사실 발효주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나라 전통주인 막걸리죠 막걸리는 이제 곡물 같은 것을 쪄가지고 누룩과 물을 섞어서 발효시킨 술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이 우리가 먹던 전통주인데 그런데 이제 이 막걸리 속에는요 중류주랑 좀 다르게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이소미가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생막걸리인 경우에 약 1cc 안에 유산균이 적게는 수백 마리에서 많게는 1억 마리까지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산균이 풍부하기 때문에 대장 기능에 또 장기능에 좋고 그 다음에 식이소미가 많아서 대장 운동을 잘 시켜주기 때문에 변비에도 좋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막걸리는 건강에 좋은 술이다 라고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또 단백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약 1.9%의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 보충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아무리 좋은 술이라고 하더라도 술은 술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전통주와 발효주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영양성분 같은 경우는 발효주에 들어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점은 뭐냐면 숙취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아시고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술이 이제 알콜이 해독이 되는 과정에서 아세트 알데아이드가 생기고 이것이 많아지면 이제 숙취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발효주는요 중류주에 비해서 알콜 자체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아세트 알데아이드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주 자체에 아세트 알데아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류수보다는 발효주가 훨씬 더 숙취가 심하다는 사실을 알고 드셔야 된다는 것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무리 뭐 좋은 성분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술은 술이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알콜이 들어있고 알콜이 대사되면서 몸에서 아세트 알데아이드가 만들어지는데 아시다시피 알콜과 아세트 알데아이드 둘 다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많이 드시면 당연히 몸에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내가 중류주를 먹을까 막걸리를 먹을까 고민하다가 선택하시는 건 괜찮겠지만 이거 몸에 좋다고 계속해서 안 먹어도 되는 술을 먹으면 좋은 줄 알고 드시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알콜의 양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보통 막걸리인 경우에는 알콜 도수가 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니까요 한 대접이 한 200cc로 따졌을 때 거기 들어있는 알콜의 양은 약 12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소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잔에 약 8g 정도 됩니다 근데 소주 한 잔보다는 막걸리 한 대접이 거의 1.5배 정도 알콜 양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과도한 음주는 당연히 건강에 안 좋고 그냥 적당한 음주는 그나마 괜찮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적당한 음주자는 그 적당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통 권고하는 양이요 남자인 경우는 소주 2잔 여자의 경우는 소주 1잔 정도입니다 그 정도 양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걸리를 따져보면 얼마큼 될까요 알콜 도수로 따져보면 소주 2잔이면 알콜로 따지면 16g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이 막걸리로 비교해보면 약 1대접하고 약 3분의 1대접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여자 같은 경우는 3분의 2대접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적당한 양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막걸리에는 이산균도 많이 들어있고 식이섬균도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몇 대접씩 드셔도 몸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중류제보다는 좋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되지만 그래도 알콜의 용량 생각하시고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절대로 당연히 해로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술을 드셨을 때 얼굴이 안 빨개지는 분이 있고 빨개지는 분이 있잖아요 얼굴이 많이 빨개지는 분들은 훨씬 더 이 아세트알다이란 독소에 더 많이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더 안 좋은 병에 걸린다라는 거죠 제가 영상 올려드린 적 있으니까 그거 꼭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또 발효주 중에 대표적인 막걸리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물론 좋은 성분들이 있어서 그 성분 덕분에 몸에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도 술은 술이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거는 절대로 건강에 좋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여러분들 적절한 음주로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